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제주도로 변하는 비행기 안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과연 둘, 셋? 비행기? 전화해 와서 그쵸? 비승이 안 나오거든요. 목자리 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게, 분위 좋게 비용과 비승연습. 저희 동네에서 제주도가 하는데 한 30분 내밀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서울이니까? 제가 제주도 30분 내외로만 가고 왜냐면은 서울에서 동네까지 30분? 여기서 30분이니까 약 1시간 안에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어폰도 없어가지고 어제가 잃어버렸어요. 헤드셋도 아 까먹고 안 들고 왔어요. 물 뭐 들고 온 게 없네. 갈아입은 옷은 안 들고 왔어. 물 뭐 들고 온 게 없네. 조금만 더 이게 안 되네. 분배가 안 되네 이게. 분배가 안 되죠. 옛날 것 같다. 옛날 MC 유일주인데 친해지는 게 없네. 내가 시킨다. 그때 없지. 저는 가죽 자켓 입고 왔는데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더운 동네. 제가 비행기 탔 지 너무 오랜만에. 나도 진짜 더운 동네시아 갈 때도 타고 뮤비 갈 때도 타고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됐어. 신분증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냥 나온 걸로 바꿨어요. 우와 사기다. 이번 앨범의 구성품 저의 증명사진 근데 이게 되네. 민증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는데 눈썹도 보여야 하고 피어싱 하나도 안 하고 이마도 못 보이고 나도 피어싱을 지워달라고 하고 몇 가지 기준을 통과받아서 어우 부럽다. 민증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사기다 사기. 그러니까 사기다 사기 그러니까 그 사기가 아니라 사기적으로 예쁘게 나왔다. 이 말이야. 사기적으로 예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 이 편집을. 사기다. 사기야 사기. 사기다 사기. 사기다 사기. 오 덜컥 덜컥.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 좌석 앞주머니 속을 보관할 수 없는 큰 장작이기는 좌석 바닥 기토는 귀내선단을 보관해주세요. 자국은 뭐가 열렸어요? 좌석 바닥을 내세우는 갑자기 코아알떼 대비해서 클로징 하나 더 하셨다?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만나요. 제주도에서 만나요. 제주도로 출발. 안녕. 안녕. 스시 구다사이. 스시 구다사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제주도 구다사이. 제주도 MSC 공연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항상 매너 다리 하자쌤. 카메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소감 어떠세요? 아 근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얼굴은. 여기 찍어도 됐나요? 네? 아 저 수정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은이가. 멋있죠? 일하는 모습? 조여왔었는데 짱짱 멋있어. 카메라 의식하지 마. 짱짱하게 조여져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모습 멋있죠? 네. 나 너무 섹시해. 뭐야? 거울로? 어! 어! 볼 수 있어요. 리허설이 어떻게? 대현! 계속 무대. 구다사연. 뭐지? 그렇지, 구다사연. 양아팬! 지금 제주도에 유오는 날씨도 좋고. 난 리허설하고 갈게. 일단 우리 지금 리허설 가야 돼서. 리허설 다녀올게요. 안녕. 이따 봐. 이거야 돼. 야, kara. 아, 아. staff, staff. Let's catch! Let's get it 막히지니까 안녕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바로바로 리허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끝나고 잠깐 수정한 다음에 레드카펫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제 3시간? 23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졸리네 아 하이에나가 뭐 있길래 이제 1차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경해 아니 뭐 저런 것도 있고 우선 제주도에 오신 적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 때 가족들이랑 한번 그리고 10여 년 전에 한번 수학여행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위로 이렇게 18살 저도 18살 때 똑같이 수학여행 왔거든요 10여 년 전 아니고 저는 한 5년 전 5년 전 5, 5년 전 그거 했었어요 수족관 서커스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오 맞아 말 타는 거 오 경마 말 탔어요? 나는 안 탔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수가 돼서 공연을 하러 왔네요 정말 뜻깊은 하루가 될 거 같습니다 까맣게 해니 또 깨니 또 괴롭히러 왔어요 또 괴롭히러 왔어요 이거 이제 제가 더러워서 어렸을까요? 잘 제대로 닦아도 못해 저희 이제 레드카펫 10분 전이에요 레드카펫 바로 하고 7분 7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무대 하니까 맞아요 저희 오늘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쏘디 화이팅 화이팅 됐다 이거 썸네일이다 오 이거 조명이 좋네 제주도에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까 꽃이랑 사진을 좀 찍었어야 했는데 밥에 눈이 먼 나머지 꽃이랑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어 뭐해요 무민이 인터뷰 무민 씨 제가 제주도에 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너무 설레요? 안 돼요? 기분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후부터 좀이에요 그마다 에메라드 색깔 나왔어요 오오 제주도에 3번 와봤어요 어? 3번? 어리... 어리... 어리...어리... 어리...어리...어리...절때 어리, 때 한 세번? 집에서 배 타고 갈 수 있어 진짜요?! 모르겠지만 집에서 저 블리한테 화발이 있어 언니 뽀뽀해줘 와우! 그러면 나한테 해주세요. TMI 있어요? TMI? 오늘 배가.. 어디 가시죠? 그냥 여기 옆으로. 그냥 옆으로. 어? 뭔가를.. 뭔가를 좀 꾸미는 중. 연습 좀.. 랩 연습 중 한 명 있고.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친 사람 한 명 있고요. 할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뭐야. 네가 잘 먹으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닌다. 오늘 딱 처음이에요. 우리.. 그.. 크루이즈.. 행사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다음에 또 보자. 이제요? 아니. 이따 봐요. 오케이. 소블리. 제주도까지 같이 와준 소블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엄청 이른 시간에 아침에 공항에 갔는데 정말 많은 소블리분들이 저희를 안겨주셔서 오늘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크림빌의 무대를 보여드리는데 네. 이따 그릴 때는 좀 프리하게 했는데 그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얘기하고 또 리오가 귀여운 한 번 붙잡아가지고 그 뒤에 좀 더 저희끼리 얘기해서 채워서 보는 눈이 즐겁게 만들어봤습니다. 맞아요. 크림빌의 무대 진짜 약간 귀엽고 노래도 좋잖아. 그러면 보이게 되게 신하는 느낌도 만들어서 그래서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보지 마. 거울 아니야. 매운 미쳤어. 우리 힘이 없어요. 그만해요. 소블리 어지러우니까. 소블리 어지러우니까. 오늘도 열심히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제에서 무대에 끝났어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 혼자 많이 좋은 에피소드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했어요. 자랑해요. 소고기 보다. 우리 거기에 너무 고마워요. 털어. 마세이. 제주도 오면 스케줄 먹어야지. 썸 allen. 저희, 저희 지금 스케줄 끝나고 이제 저희 회식하러 왔습니다. 저희 쏘디엑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제주도에서 진짜 또 멤버들끼리 뜻깊은 자리를 갖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마디 와봐요. 안녕. 서브제도 맛있는 거 먹어요. 안녕. 안녕. 응. 바다 같이 가. 서브리. 우리 제주도 끝. 이제 가야 돼. 바다 너무 예쁘다. 다음에 같이 놀자.